흐흐흐 흐흐흐 그런가...? 하긴 내가 다이어트할 정도는 아니지 엄마? 그래 너 정도면 다이어트 말고 지방 흡입밖에 답이 없어 아니 뭔 소리야 엄마!!! 내가 그 정도로 비만은 아니잖아! 아이고 그래? 그럼 니가 비만인지 아닌지 할머니한테 물어볼까? 그래? 할머니는 항상 나한테 왜 이리 뼈밖에 없냐고 하셨다고... ном 1 어이오 깜짝이야 뭐! 뭐예요 이거 지진이요? 할머니! 아이고 지진이 아니라 우리 준용이구나 할머니! 저 살쪘어요? 뭐? 아니 우리 준용이가 무슨 살이 쪘다고 그리야 뼈밖에 없지 할머니! 나고 안주랄언니 이 BMI 40달 이 새꺄? 어디 초고도 비만 새끼가 답정 놈면 나 저 살쪘어요 이딴 질문에다 저하고 있어 이 똥띠새끼가 그런거 물어볼 시간에 나가서 조깅이나 혀 이 새꺄! 준용아 이 할미가 너무 심하게 말여서 서운하냐? 네 할머니 졸라 서운해요 이제 일요일에 전국 노래자랑 안 틀어드릴래요 그래도 어쩌냐 이렇게라도 말 안 하면 이 할미보다 니가 먼저 뒤질 거 같아서 그려 하... 할머니... 걱정시켜드려서 죄송해요 할머니 제가 꼭 살 빼서 할머니보다 훨씬 더 오래오래 살게요 그냥 같이 오래 살쪄고 하면 되지 말고 그렇게 싹 바가지 없게 해야겠냐? 아... 그런가...? 아무튼 오늘부터 다이어트 진짜 열심히 해서 무조건 이번 달 안에 살 20kg 뺄게요 제가 한 달 안에 20kg 못 빼면 진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돼지예요 돼지! 에미야 한 달 뒤에 삼겹살 파티 하자꾸나 갑자기 왜 삼겹살 파티예요 어머니 한 달 뒤에 우리 집에 돼지 한 마리가 생길 거 같아 어이 할머니! 저 진짜 다이어트 열심히 할 거라구요! 준영아 아빠가 치킨 사 왔다 원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게 국룰이지 흐흐흐 앗뭉... 에미... 네? 허... 허... 어... 엄마... 나 죽을 거 같아... 어... 너무 배고파서... 어... 죽을 거 같아... 너 아침 먹은 지 2분도 안 됐어 나 평소보다 훨씬 조금 먹었잖아요 그럼 평소처럼 처먹으면 그게 다이어트니 태끼야? 엄마... 아무래도 그냥 조금 먹는 다이어트 말고 다른 다이어트법을 써봐야 될 거 같아... 다른 다이어트법이 뭐가 있는데? 어... 내가 어제 좀 알아봤는데 라면 다이어트나 치킨 다이어트 같은 것들도 있더라고... 너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거야 벌크업을 하겠다는 거야? 아니면 탕수육 다이어트나 깐풍기 다이어트도 있다는데... 너 지금 그냥 니가 먹고 싶은 음식에 다이어트만 갖다 붙이는 거지 처맞기 싫으면 헛소리 그만하고 나가서 운동이나 좀 해 어디 헬스장을 등록하던가... 에이... 엄마... 이 시국에 무슨 헬스장을 가... 너 오늘 헬스장 끊고 오면 엄마가 치킨 사줄게 3개월이요... 야 준용아 너 오늘 헬스장 언제 가? 헬스장 다녀오면 치킨 사줄 거야? 아니 헬스장 다녀올 때마다 치킨을 사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 이 새끼야! 그럼 안 가? 내가 어쩌다 이딴 새끼를 낳았을까... 어 뭐야 혜진이네... 응 혜진아! 네 선배님 안녕하세요 에이 뭘 거리감 느껴지게 선배야? 오빠라고 불러도 돼? 싫어요 아 그... 그래? 그럼 선배라고 부르던가... 선배님 한 달 뒤에 가는 꽈엔티에 선배님도 가신다고 했다면서요? 응 간다고 했지 벌써 회비도 냈어 죄송한데 선배님은 꽈엔티 못 오실 거 같아요 회비는 환불해 드릴게 에? 아 아니 갑자기 왜? 저희 다 같이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딱 한 자리 남았거든요 근데 선배는 뚱뚱해서 두 자리에 앉아야 되잖아요 아 아니 그럼 난 서서 가면 돼 위험해서 안 돼요 그냥 오지 마세요 아니... 그... 그럼 난 따로 기차 같은 거 타고 가면 되지 싫어요 선배 땀 냄새나요 오지 마세요 너 그냥 내가 엠티 같이 가는 게 싫은 거지 그치? 여보세요? 혜진아 혜진아!!! 이... 젠절... 뚱뚱한 게 뭐가 어때서... 엄마... 나 방금 진짜 확실하게 결심했어 나 이번 달 안에 다이어트 무조건 성공한다!!! 그걸 이제서야 제대로 결심한 이 인생이 레전드다 저기 혜진아 네? 헉... 뭐야... 완전 존잘이잖아 어... 누... 누구세요? 하하 누구냐니... 나 못 알아보겠어? 나 준용이잖아 네? 주... 준용 선배라구요? 응 내가 이번에 살을 좀 많이 빼가지고 못 알아봤나 보다 와... 살 빼신 거 진짜 잘하신 거 같아요 완전 당첨된 복권이네요 고마워 그럼 나 이제 엠티... 같이 가도 될까? 물론이죠 선배님 혹시...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? 흐... 그럼... 물론이지 오빠... 혜진아 river 들이... 뜨이... 뚜루... 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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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어... 저기 학생 왜윽, 핫, 빼... 이러어... 시발... Uhh...